2, 1, 8명의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방지홍 선수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10번 방지홍 선수가 선두인데요. 후미 선수와의 형격한 격차를 보이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방지홍 선수. 부산 화명 BMX 방지홍 선수가 선두입니다. 이어서 2번 황민호 선수. 그리고 1번 강해루 선수인데요. 방지홍, 황민호 선수. 그리고 강해루 선수가 현재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지홍 선수가 시종 1관 선두자리 유지하면서 이제 결승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10번 방지홍 이어서 2번 황민호 선수 뒤쪽으로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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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루 선수에 이어서 자, 8번인가요? 8번! 8번 김태영 선수 4-1 result